이번 사고 블박차인데 잘못이 있을까요? 여러분이 블박차 운전자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먼저 어떤 사고인지 보시겠습니다. 블박차 정상적으로 직진 신호에 따라서 진행하는데요. 교차를 통과하는데요. 빠르지 않죠? 오른쪽에 있는 차. 오른쪽에 있는 차가 그냥 쑥 들어와서 피하다가 꽝! 꽝! 저 차가 여기서 우회전 천천히 2차로로 가야 되죠. 그런데 블박차는 여기가 1차로 직진, 2차로 직진, 3차로 우회전. 그래서 블박차가 2차로로 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2차가 2차로 들어오면서 저 차가 들어와서 피합니다. 1차로 저 피합니다. 피했다가 다시 2차로 들어오는데 뒷차가 오면서 뒤에서 쾅! 들어오는 차가 차 지나가서 그렇게 잡았으면 되는데 계속 와서 때렸어요, 뒤를. 내가 이미 지나갔는데 내 뒤를 때렸으니까 100 대 0일까요? 저는 그렇게 답변 안 했습니다. 블박차가 여기에서요. 여기에서 상대차가 들어오면 1차로에 차가 없죠. 아직 1차로에 차가 안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상대차 들어올 때 1차로로 피합니다. 피하면 1차로 그냥 계속 가도 되는데 만약에 가다가 1차로 뒤에 있는 차가 있어서 피했다고 그러면 그렇다면 블박차 잘못이었겠지만 없다고도 알 수 있겠지만 그런데 블박차가 피하는데 뒤에서 꽝! 1차로 지나간 차 있나요? 없어요. 아직까지 없어요, 1차로 지나간 차. 그러면 상대차 들어올 때 1차로 피했으면 1차로는 쭉 가도 되는데 왜 가다가 다시 복귀했느냐. 그 점에 대해서 블박차에게 한 10% 내지 20% 볼 수 있습니다. 블박차가 순간적으로 1차로 차가 오는지 아는 줄 몰라요. 몰랐는데 이미 들어갔다가 다시 왔잖아요. 들어갔다가 그러면 그 속도로 쭉 가면 돼요. 들어가다가 사고 났다고 그러면 그때 1차로 차가 오는지 아는 줄 내가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그러면서. 그래서 그런데 들어갔는데 마치 차가 없으면 쭉 가도 되는데 갔다가 돌아왔으면 되는데 갔다가 휙 돌아왔어요. 그래서 이번 사고, 여러분들도요. 우선 여기서요. 우선 여기서 내가 2차로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 차가 오면 저 차가 멈추는 걸 보아야 됩니다. 2차가 멈출지 안 멈출지 모르죠. 그 속도를 조금 줄여야 돼요. 속도를 줄이면서 저 차가 계속 움직이는지 안 오는지. 여기서 가는데 저기 차가 오죠? 움직이고 있죠? 움직이고 있죠? 이 차가 계속 움직여요. 그리고 이 차가 빵! 해 줘야 돼요. 지금 오디오가 없어서 빵! 했는지 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차가 멈추면 내가 가도 돼요. 그런데 계속 움직이면 내가 혹시에 대비해서 속도를 줄이면서 빵! 이 차가 멈추면 내가 지나가고 안 멈추면 그래, 너 먼저 가라. 그래서 사고 안 나죠. 그래서 그 자체로도 지금 10 내지 20% 볼 수도 있습니다. 블록차한테. 10% 쪽으로. 그런데 일단 지나쳤어요. 지나친 다음에 넘어갔잖아요, 이쪽까지. 1차로까지. 그럼 쭉 가면 되는데 왜 다시 돌아왔느냐. 그 점에 대해서 역시 블록차 10 내지 20%를 볼 수 있습니다. 한편 단정 짓는 건 아니고 그런 의견입니다. 한편 여기 흰색 선이 있죠? 상대차가 흰색 선을 물고 왔는데 그건 어떻게 되나요? 라는 또 질문이에요. 제가 1차로로 피해갈 수도 있었는데 왜 다시 2차로 복귀했느냐는 측면에서 블록차한테 10 내지 20%를 볼 수 있었더라도 합니다. 그랬더니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상대편이 실선을 밟으면서 왔는데 이건 과실이 없나요? 아, 실선이요? 길 가장자리 구역선 말씀이신가요? 그건 문제 되지 않겠네요. 바로 이겁니다. 이렇게. 상대차가 2선을 밟고 들어온 거. 이건 문제 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여기는 인도가 따로 없죠. 인도가 따로 없으니까 사람은 이쪽으로 다니라는 얘기입니다. 사람은, 사람이 걸어다닐 때. 차는 여기로 들어가지 말고 사람이 주로 들어오지 말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차가 이쪽 실선 밟은 거, 이 실선 밟고 들어온 거 이 차도 나름대로 피한다고, 피하면서 이쪽으로 가서 밟은 것 같아요. 상대차가 길 가장자리 구역선 밟은 거, 저거는 문제 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내 신호가 가더라도 우측에서 들어오는 차가 당연히 양보해야 되죠. 여기도 상대차가 양보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양보를 100% 안 합니다. 특히 우리나라 운전자들이 양보를 잘 안 해요. 여기에 보면 양보라고 어디 돼 있을 텐데요. 억관컴페사 안 보이나요? 여기 들어오는 쪽에는 양보 돼 있어요, 양보. 양보는 어떤 건가요? 여기에다 양보라고 써 있을 수 있고 영어는 Yield, Y-I-E-L-D. 그리고 여기에 삼각형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역삼각형. 이게 양보하라는 건데 양보는 양보는 지나는 차에 있으면 솟다 가야 돼요. 그런데 아이고, 일시정지 정말 안 합니다. 물론 그때 일시정지 안 했다고 해서 신호위반, 지시위반으로 보지는 않습니다만 그러나 내가 큰 길로 들어갈 때 큰 길에서 오는 차들 저쪽에서 오는 차가 내가 먼저 들어갈 것 같죠? 그 차는 달려오고 있어요. 나는 천천히 들어가고. 섰다가 차가 없을 때도 차가 좌 멀리 있을 때 그때 들어가야 됩니다. 일단 들어오는 차가 시간적으로 이 차가 먼저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죠? 하지만 이 차는 속도가 빠릅니다. 당연히 이쪽 차가 최소한 80에서 100%입니다. 들어가는 차가 물론 직진차가 엄청난 과속일 땐 다르죠. 멀리 서서 들어가는데 그 차가 엄청나게 달랐어요. 그때는 달라지지만 합류 도로에서 들어가는 차가 양보하십시다, 양보. 양보는 미덕입니다. 그리고 양보는 안전입니다. 양보는 뭐가 doubling에 따라서